킹덤의 데뷔 무대는 언제 만나볼 수 있나요? 그 전에 박진영님의 컨트롤 요요미가 부르는 촌스러운 사랑 노래 먼저 만나보실게요. 한눈에 빠져드는 킹덤의 데뷔 무대는 언제 만나볼 수 있나요? 네, 좋습니다. 그럼 윤지성씨의 컴백 무대는 언제 만나볼 수 있나요? 네, 귀엽고 사랑스러운 윤지성의 무대는 잠시 후에 되니까요. 모두모두 놓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. 감사합니다. 점점 더 빠져드는 강단일 컴백 무대는 곧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. 모두모두 놓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.